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읍 부동산 랜드에서는 나주시 금천면 면 소재지 부근에 있는 농림지역 논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샌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국립원회특차가학원 배연구소와 금천면 소재지 부근에 있는 농지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농지는 강주 남구청사에서 승용차로 약 25분여 빛가람 신도시에서 5분여 나주시청에서 7,8분여 거리에 있는 농지가 되겠으며 한금 들역에 농록길에 접해져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이 농지는 농림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있어서 이곳에 농지 및 비닐하우스 또는 투자용으로 최적의 위치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농지의 중심부분이 되겠으며 이어서 그 모든 자료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농록길에 접해져 있습니다. 토지 주변 도로망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깜박거린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으며 근접에 오강천이 있고 오강교 다리에 접해져 있고 지금 봉황금천간 지방도로가 근접했고 시멘트 농록길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하천이 잘 정비된 오강소천 수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농작물에 물을 공급받는 그란 소하천이 되겠으며 국어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 사거리 코너에 있는 오강천 오강교 다리 정경을 보고 계십니다. 양쪽 국어에 농록길이 접해져 있고 코너에 지금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접한 농록길 정경을 보겠습니다. 이 직선 도로로 가면은 나주 금천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금천면소재지 지금 마을 정경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금천면소재지 면사무소 기타 감공서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 금천면소재지의 여러 주택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토지 근접에 있는 국립오네택자과학원 배연구소의 정경의 이모저머를 보고 계십니다. 금천면소재지에서 토지로 들어가는 농록길 입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살표 방향이 지금 보이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의 정경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리농사로 지었던 부분이 되겠고 사거리 코너의 부분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접한 그러한 도랑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되겠고 비행안전 전술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주변엔 금천면소재지가 근접해 있고 나주혁신 빛가람 신도시가 부근에 있으며 대촌 에너지벨리 신도시가 근접해져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연적은 1545제곱 467평이 되겠으며 지목은 답이고 농농길에 접했고 공시지가는 10만 2149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하회원 및 유실수 식재원 또는 농사경영 최적지가 되겠고 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이나 다양한 기타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최적의 근접한 위치에 있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 가능한 지역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강주의 남구청사에서는 승용차로 약 25분여 거리에 있는 위치가 되겠으며 나주시청사에서는 약 8분여 거리에 있고 빛가람 신도시 한전 앞쪽에서는 약 5분여 거리에 주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는 2억 2천만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금천연소재지에 이러한 아담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장례적인 미래가치에 좋은 효율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저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좋은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주자되세요. 감사합니다.